족장 잡는 카리스마에 원초적 털털함까지 아마존의 맏언니 박설비 국민 여동성에서 먹방 여신으로 박보영 그리고 히말라야의 히로인 오지은 엄마 같으면서 아이 같으면서 그런 포지션임이지 않을까요? 자신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내 정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또 막상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 걱정은 여기다 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앞으로 2, 3주 동안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은데요? 깍득하게 굳어서 죽어있어 지금 죽어있어요? 얘를 치료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먹네 의술을 한국에서도 손빨래 자주 하세요 한국에서는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 열심을 다해 빨래하는 모습에 다지런히 널려있는 빨래들을 보니 정글맘 자격 충분 식재료 손질도 꼼꼼하게 거기다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걸 보니 이 정도면 원조 정글맘 신윤씨도 울고 가겠는데요 그냥 어디올까?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 식욕은 먹방계의 라이징 스타 이걸 잠기면 안 풀어줘요 이거 백만족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뒤로 나면 그 뒤로 그냥 맥마티로 매달리고 아, 뒤로? 그렇지, 그럼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다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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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 여기다 이렇게 많이 누리지 않은데 지금 그래도 지혈을 해야 돼 여기다 여기다 제가 이렇게 굽는 걸 잘 잊어먹어가지고 어? 이거 뭐야? 엄마 나 어떡해 야! 나 잡았어 나 어떡해 안돼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너 어떡해 동호 밴 잡았어 나 어떡해 네, 얘예요. 웬일이야, 정화배물 잡다니 세상에, 얘가. 나 잡은 거 같지? 나, 나 잡았어. 잡았어? 나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이렇게 해줘. 있어, 없어. 있어, 있어, 나 있어, 나 있어. 있어, 얘. 어, 얘. 나 못 열겠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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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잡았네. 내가 잡았어? 야, 놓친다, 놓친다. 여기다, 너, 여기다, 너. 잡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이거 괜찮아. 재호야, 이모만 해냈다. 아무튼 뭐라도 잡았으니 정글 여전사도 인정. 과감히 그냥 까맣게 있어. 깨끗이. 이쪽으로 좀 보여. 창피해, 창피해. 아니야, 여기 이럴 수밖에 없어. 침톡 떼베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? 괜찮겠어요? 아, 침톡 떼베끼는 게 나, 지금 나갔나요? 찍었지. 엄청 많이 봤어요. 엄청 많이 봤어요. 엄청 많이 봤어요. 봤어요. 콕톡 떼리. 콕톡 떼리. 콕톡 떼리. 뭐 이걸로 인해서부터 연기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후고는 정글 여신 오지은. 당신을 2대 털털 여로 인정.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사랑스러움과 무한 긍정 에너지로 행복을 심어준 히말라야의 홍일정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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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